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어젯밤 귀국길 공항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PEC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 장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눴고 회의 진행 중에도 옆자리에 앉았던 사실이 당시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국 방역 정책상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격리 시설로 이송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 주석을 포함해 홍콩 행정장관과 접촉한 왕이 외교부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역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선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저우에선 20대 여성 2명이 방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발이 묶이고 무릎이 꿇리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통제 지역을 벗어나려 했다는 이유로 방역 요원들이 여성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플라스틱 끈으로 손발을 묶은 겁니다. 해당 여성들은 방역 지침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 방역 요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한 건 권한남용이자 반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